식빵 사왔다 방금 구운거 따끈따끈한 방식빵 됐어 제발 따뜻하게 바라며 뛰어왔는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 알바식빵이에요 드디어 방식빵을 먹군요 폭신폭신 하겠지? 그리고 지금 뭐지 황금빛 인생 기다리고 있는 중 다행히 빨리 와서 보면서 먹을 수 있겠다 너무 행복해요 맛있군 다른 집 음 맛있다 요즘 들어서 이런 빵집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꼭 드셔보세요 엄청 바삭바삭하고 밥이 완전 많아 짱짧 이번에도 대상공 이번에도 일요일날 왔을 때 바로 사먹었는데 일주일 한 번씩 일주일 만에 왔구나 저 여자분 너무 이쁜 것 같아 지저분한 책상은 무시해주시고 다음에 청소해서